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원본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하고 생성해야 된다. 원본에 어떤 형식의 위조나 변조 행위를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참고로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과정에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에 대한 위조 및 변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 검증할 때부터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고스란히 원본 그 상태를 복사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빼고 그 중에 몇 개를 넣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6월 28일 인천 연수 9월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관위, 피고 측은 천대엽 주심 후에 3인의 재판부에 훼손되지 않는, 변조되지 않는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출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당신은 알 수 있는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피고 측은 원본은 없고 사본을 제출했다 이렇게 재판부에 털어놓게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위변조 가능성을 가능하게 시사하는 그런 몇 가지 점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시는 그런 이미지는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의 서초구의 그런 개표 현장에 참여했던 바실리아 TV가 제공한 다섯 가지 화면 자료입니다. 화면 첫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분류기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제어용 컴퓨터 A에 보관됩니다. 현재 선관위 측은 제어용 컴퓨터 A에 보관되었던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없다 혹은 삭제되었다고 6월 28일 재검표 재판 과정에서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제어용 컴퓨터 A에 보관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외장하드인 SSD 메모리 이미지에서는 B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복사되어 보관됩니다. 복사되어 그러니까 제어용 컴퓨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원본이 그대로 외장하드인 SSD 메모리 B에도 보관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표 과정에서 스캔을 통과하면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제어용 컴퓨터 이외에 외장하드인 SSD 메모리 B에도 복사됩니다. 이 SSD 메모리는 다른 메모리 저장 매체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고 성능이 좋습니다. 설령 제어용 컴퓨터에 내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실수나 이런 것으로 삭제되거나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백업용인 그런 SSD 메모리까지 없어졌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백업까지 없어졌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선관위 측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어딘가에는 숨겨두고 있을 것이다. 눈에 띄지 않게 완전히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개표 현장에서 제어용 컴퓨터 관리자는 백업용인 SSD 메모리에 데이터베이스 화일인 ABS 화일 전체 전부를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ABS 화일 안에 한 부분이 바로 투표지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를 다 복사합니다. 4월 7일 날 보궐선거 개표 현장에서 제어용 컴퓨터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하는 그런 제어용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바로 백업용도의 SSD 메모리에 담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바로 변조하지 않는 채 담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선별적으로 복사하지 않고 ABS 파일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복사하는 겁니다. 원본을 통째로 복사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본인 겁니다. 이런 사본에는 예를 들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 외에도 그 다음에 입출력을 모두 다 기록한 기기 로그, 스캔 로그, 해시 파일 전체가 모두 다 한꺼번에 복사가 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2만 297개 항목을 복사 중이다 이런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진짜 사본은 누락하는 것 없이 전부를 통째로 복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제어용 컴퓨터를 관리하는 그런 투표 관리자가 전체를 복사하는 것을 바로 바실리아 TV가 포착해서 찍은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바실리아 TV가 찍어서 제공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관위는 백업용인 고가 제품인 SSD 메모리를 재판부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능도 떨어지고 저가인 저가형 샌디스크 메모리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원본을 고스란히 복사한 그 사본을 바로 재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한 것은 저가형 샌디스크 메모리입니다. 원래는 고가 제품인 SSD 메모리입니다. 왜 고가형을 사용하지 않고 저가형을 사용했을까? 포함되는 정보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장하드인 고가의 SSD 메모리는 어디에 두고 도대체 어디에 두고 저가형 샌디스크 메모리를 재판부에 제공하였을까? 이것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관위 측이 SSD 메모리에 저장된 많은 정보들 가운데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부분적인 정보만을 저가형 샌디스크 메모리에 담아서 재판부에 제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외장형 고가의 SSD 메모리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통째로 재판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를 복사를 해서 저렴한 샌디스크에 담아서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죠. 이런 것 자체가 다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은 선관위 측이 원본이 없다는 재판정에서의 진술은 우리는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우리는 재판부에 원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원본 안에는 재판부에 절대로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그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바로 제어용 컴퓨터에 있는 그런 정보를 완전히 복제한 그런 외장형 SSD 메모리를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했을 것인데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누락하고 그냥 축약본을 샌디스크 메모리에 담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다음은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4.15 총선 투표자 이미지 파일은 자신들이 재판부에 보여주고 싶은 파일만 선택해서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만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각종 속성값 같은 것을 제외해버리고 또한 해상도도 크게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본은 진짜 사본이 아니고 변조본입니다. 변조된 겁니다. 변조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조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변조만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4.15 총선 당시에 투표지를 스캔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4.15 총선 이후에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사전투표지를 스캔해서 담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변조본에다가 위조본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변조본이다.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본은 진짜 사본이 아니고 위변조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제가 가능성이라고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지만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서 증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원본을 통째로 동일하게 고스란히 복사한 사본이 아니라 위변조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4월 15일에 원본의 해시값과 사본의 해시값을 상호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상호대조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지금 선관위의 입장이고 저는 그것을 발뺌을 하고 있다. 도저히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제출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파장이 적다고 본인들이 생각했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한 화면입니다. 6월 28일 날 인천연수고래 재금표 현장에서 아주 석연치 않은 행동이 목격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IT 분야와 선거 분야를 정확하게 괴뚫고 있는 바실리아 TV 관계자 정도 되니까 이걸 잡아내는 겁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6월 28일 날 모든 그런 투표함에 있던 투표지를 다 하나씩 스캔해가지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저가형 샌디스크 메모리에 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처럼 ABS 파일 전부를 복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전부를 복사해야 되는데 전부를 복사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만 복사하는 겁니다. 선관위 측이 한 일은 ABS 파일 가운데서 달랑 이미지 파일만을 뽑아서 복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살표 친 것이 바로 이미지 파일만 복사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인 로그 정보, 스캔 이미지 로그 정보, 해시값 정보 등은 모든 정보를 다 누락시켜버린 상태에서 이미지만 담아가지고 바로 6월 28일 날 투표지 이미지 사본 파일을 만든 겁니다. 유사한 행위가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위 변조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적용됐을 겁니다. 전부를 담아야 되는 것이죠. 디지털 정거가 정거물로서 가치가 있으면 원본을 통째로 조작 없이 누락 없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보시죠. 그냥 ABS 파일 전체를 4월 7일 날 보궐선거에서는 담았지만 6월 28일에서는 딱 그 수많은 파일 가운데 이미지, 투표지 이미지만 달랑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에서 담았기 때문에 바로 위 변조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의 상황을 모두 다 종합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본은 사본이 아니고 위 변조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본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삭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어용 컴퓨터뿐만 아니고 외장형 SSD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사본이라고 우기는 것과 원본의 해시값이 비교되지 않으면 재검표 대상이 되었던 모든 투표지는 전거물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선관위가 전거인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본이 없다고 선관위가 우기는 중요한 이유는 해시값 비교를 통해서 위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정상적인 재판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 어뢰 재검표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모든 정거물들은 정거물의 진위를 확보한 다음에 재판에 활용됩니다. 원본과 대조할 수 없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잣대로 재판을 진행해달라.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선관이고 정상적인 대법원입니까? 정상은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시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법관들이 하면 다 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따져 들어가고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짓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불법을 했으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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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